왜 웃기고 아직 못갔나요? 왜 못갔나요? 글쎄요. 저같이 멋진 남자 만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즐거운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으니까요. 기대 좀 많이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더 해주시고 가겠습니다. 이게 하나 큰 차지이기 때문에 아직 분위기들이 안 서서 박수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. 박수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수 많이 치면 행복합니다. 박수 많이 치세요. 좀 전에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. 박수 많이 치고 함성을 많이 치러 주시면 한해서 선물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함께이십니다. 자 이번 순서는 초대 가수인데